안 될 때는 취소가 가능한 거고, 안 될 때는 돈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변제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일단은 저기 며칠... 며칠 다 먹으면 할 거예요. 아니야, 밀어야죠. 그러니까 두 분 빼고, 두 분 빼고 있잖아요. 세 분이 없어요. 이렇게 오고 빼요. 전화가 됐는데, 두 분은 사과 세면로도 많이 이기고, 이스라엘 아쉽이라 진짜 감사합니다. 하나 더! 하나 더! 하나 더! 하나 더! 하나 더! 이렇게 가고 압정하고 마우스 하실 수 있죠? 이렇게 가고 압정하시면 마우스 하는거